이번 lab은요 2차원 list 처리하기 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미 한 번 했는데요. list가 이렇게 점수가 이렇게 2차원 list로 되어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 이런 문제를 지금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점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각각의 점수는 list 타입으로 각각 들어가 있고 그거를 midterm score라고 하는 list에 넣어서 2차원 list를 만든거죠. 그래서 0번째 두번째 그러니까 0번째 코리아 점수의 두번째 0, 1, 2에 해당한 20점을 뽑을 수가 있는데 이걸 평균 그러니까 사람별로 이렇게 평균을 구하는거죠.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이라도 혼자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고 생각을 먼저 해보시고 이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드를 보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위에는 성적을 넣던 부분이고요. 성적을 정리한 부분이고요. 이건 student score 그러니까 각 사람들의 점수를 0점으로 해놓은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사람들의 점수는 a,b,c,d,e 그래서 이 첫번째부터 a,b,c,d,e 뭐 이렇게 들어가겠죠. a,b,c,d,e가 지금 0점이에요. 자 먼저 midterm score, midterm score는 이걸 얘기하는거죠. 거기서 하나씩 가져옵니다. subject를 가져오니까 처음에는 한글을 korean score부터 가져오겠죠. 그럼 korean score고 korean score에서 점수를 가져옵니다. 검수는 49, 79, 20, 100, 80에 이렇게 있는데 i번째에 넣어요. i번째라는 건 뭐다? i번째라는 거는 처음에 학생들의 a,b,c,d 차례도 올라가는거죠. 그래서 i번째가 처음에는 얼마죠? 0번째죠. 0번째에 score 얼마 들어가죠? 49점이 들어가겠죠. 0번째에 49점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i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49 들어가고 그 다음에 79 여기 student score를 얘기하는거죠. 그래서 0, 1, 2, i가 증가하면서 20, 100, 80 이렇게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이 for문이 한번 끝나면요. i가 0가 됩니다. 즉 여기까지가서 점수를 다 넣어주다가 i가 다시 0가 왔으니까 0번째부터 시작하죠. 근데 무슨 점수를 이제 불러올까요? 이 조그만 loop은 끝나게 되고 큰 loop으로 들어가겠죠. 큰 loop으로 들어가서 mass score를 가져오겠죠. 그 다음에 43, 59, i가 하나하나 시킨거 하고 역시 mass score도 쭉쭉쭉 넣어주고 다시 i가 0가 됩니다. 다시 올라가고요. 이번에는 english score를 가져와서 49, 이거를 다 저해주는거죠. sum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2개 더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 2개 더한 다음에 이렇게 더해주고 이렇게 해서 개인별로 점수가 나오는 것을 어디에 저장한다? student score에 계속 저장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score에 다 저장이 됐습니다. 다 저장이 되면 다시 else문으로 한번 가보시면 이 for문이 끝나면 else문으로 가서 이 각각의 점수를 unpacking해서 a, b, c, d에 넣어주고요. student average라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a, b, b 각각의 점수를 3으로 나눠준거죠. 3은 어떤 의미죠? 이 midterm score의 각 교과목의 개수죠. 3개라는 거죠. 3개의 교과목으로 나눠주게 됩니다. 그리고 점수를 화면에 출력을 해줍니다. 자 실제로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실제로 python midterm score라고 실행을 시키시면 이렇게 점수의 5명, a번째 사람, 첫번째 사람, 두번째 사람, a, 1, 2, 3, 4 이렇게 점수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렵진 않은 건데 조금 신경을 쓰셔야지 2차원 리스트 정도는 굉장히 많이 이용합니다. 3차원까지는 이용하는 것을 권장하지는 않는데 2차원까지는 많이 이용하니까 반드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